네 저희가 깜짝버스팅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비가 더 많이 와지는 관계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버스킹 공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레이디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데 우선 무조건 쓰시고 집에 없는 한 명 들어가세요 아유 멋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더 베이스 레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